할렐루야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예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찬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정 9장 4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데 흥가 티가 없다고 자부를 했고 동료들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많이 들어가게 된 우리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수준과 내 성량과 맞지 않는다고 날마다 비판하며 힘들게 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나의 소견대로 나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 나로 인해 힘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했던 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처럼 지체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탐해색으로 가던 사울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강한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엎드려지고 강한 육성이 녹아지고 엎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강한 빛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에 사울은 엎드려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니시오니까 묻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순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 율법을 준수하고 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평생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찌할까요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야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뿐더러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신을 섬겨온 것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개입도 싫어하고 말씀으로 지적받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제 가운데 무지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주님과의 교통도 지체 간의 교통도 없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만 여전하고 자기 주장만 강해서 지체의 걸림돌만 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과 같은 나의 속성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십자가를 친정으로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심정의 심판을 받아 내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끊어지고 욕심과 정력이 끊어짐으로 나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빚진자의 심정으로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승기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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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